실제로 아무런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채 길이 10미터의 블레이드를 50미터로 늘릴 경우 그 무게는 무려 125배 증가된다. 때문에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복합재료 사용은 이제 필수다.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대형화될수록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 세계에서는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오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연구가 한창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미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풍력발전기가 대형화된 것은 물론 풍력발전 대단지를 조성해 재생에너지로서의 풍력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대형화되는 이유는 동일한 자연에너지, 바람을 가지고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일까? 두 번의 에너지 변환 과정을 거쳐 생산된 에너지는 전력 변환 장치인 인버터를 통해 불규칙한 전기를 일정한 전기로 변화시켜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생산된 전기는 기존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와 합쳐져서 가정과 공장 등 여러 곳에서 사용되게 된다. 현실에선 늘 바람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때문에 일정한 품질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풍력발전기의 출력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된 전기는 전력 변환 장치를 거쳐야 한다. 즉,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의 품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압, 일정한 주파수를 출력하도록 도와주는 전력 변환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주파수와 전압이 일정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전압과 주파수를 변경하는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는 출력이 전압과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파수가 변화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가정용 전원기 장치의 여러 가지 동작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변화할 때 나타나는 변동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정용 배결전구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전압은 220V, 주파수는 60Hz일 때의 상황이다. 이번엔 주파수를 30Hz로 내렸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 주파수를 다시 30Hz 이하로 내렸을 때 배결전구가 깜빡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에는 전압과 주파수 중에서 주파수는 일정한 상황인데 전압이 변동할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출력 전압은 220V, 60Hz로 출력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압의 크기를 저희가 점점 낮춰갈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구의 밝기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전기 출력의 품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봤습니다. 전압의 변동이나 주파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부하에는 그만큼 안 좋은 동작상의 이상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전기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풍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전기의 품질이다. 풍속의 변함에 따라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이 변하기 때문에 출력의 양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공급되는 전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조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첫 번째 하나의 방법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생산된 전력을 임시로 저장했다가 다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를 연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다른 형태의 발전원과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것인지를 연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력이라든지 또는 양수 발전 이런 시스템들은 출력의 변동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풍력 발전의 변동성과 또 그러한 다른 기타 발전원의 제어 가능성과 이런 것들을 결합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풍력 에너지 자원에 대한 개발은 급속하게 발전해왔다. 그리고 또 빠른 발전을 거듭할 것이다. 성장 산업으로서 풍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후풍 개발과 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실증 단지를 조성해 검증된 기술력을 선보야 할 때다. 페르시아만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도서국가 바레인. 바레인의 수도 마나마에는 하루 24시간 중 60% 이상 바닷바람이 불어온다. 그 바람을 이용한 독특한 건물이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2008년 완공된 바레인 세계무역센터다. 두 개의 건물이 쌍둥이처럼 서 있는데 그 사이에는 세 개의 풍력터빈이 설치돼 있다. 지상으로부터 60m, 100m, 140m에 각각 하나씩 설치돼 있는데 바레인의 바닷바람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모든 바람에 날개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빌딩 곳곳에는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측정하는 센서가 있다.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측정하는 breathe을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의 바다 사이 위치해 있는 이곳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상당한 바람을 안고 있다. 그 점에서 건물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아이디어가 시작됐다.